아이콘 멤버 김진환, 송윤형, 김동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이콘의 소속사 YG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격리한 감기 증상을 느껴 실시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처음 확인했다. 이후 아이콘 모든 멤버들은 예정된 일정을 즉각 중단한 채 pcr 검사를 진행했고 각각 자가격리 도중 음성 판정을 받은 바비 구준의 정찬호를 제외한 세 사람이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YG 측은 당사는 김진환, 송윤형, 김동혁의 빠른 회복은 물론 소속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콘은 2015년 데뷔한 보이그룹으로 2018년에 발표한 정규 2집 타이틀곡 사랑을 했다가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 장기간 정상을 차지하며 사랑받았다.